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그런데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다.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에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레이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코로나가 유행을 했었는데 코로나 속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골방으로 들어가 당신과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교우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코로나를 핑계로 기도 생활을 소홀히 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묻기도 전에 스스로 잘못 살고 있다고 코로나를 핑계로 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코로나가 신앙생활을 풍요롭게 우리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느님과 더 깊은 만남으로 이어졌는지요? 예를 들어 묵주기도를 15단에서 5단으로 또 주일미사를 한 번 빠지든지 평일미사를 줄이든지 어떤 것이든 단 한 번이라도 구월하게 되면 줄이게 되면 그대로 그냥 흘러가게 됩니다. 이런 아버지께 가야지 라는 탕자의 회개의 마음을 본받아 새롭게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기쁜 소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그런데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다.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이 말씀은 순한 부활을 미리 예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 생각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단지 간다 떠난다 그들 곁을 떠난다에 그들 마음은 철령 내려앉은 것입니다. 예수 없는 그들 존재는 허무입니다. 이제 다시 그들은 삶의 현장인 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늘 군중 속 서타들이었던 그들은 이제 관심 밖 존재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일토로 복귀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부터 몰랐다면 모르겠지만 예수님 없는 그들 삶으로의 복귀 그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 혼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은 전혀 다른 속, 다른 세상 속 삶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주님께서 표현하신 마음에 가득 찬 근심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죠. 짧은 순간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도 인간은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자신 만만하다가도 어느 순간 불안, 두려움, 긴장에 휩싸이는 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다음 말씀은 그들 마음에 근심을 회복시켜줍니다.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가면 그분을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떠나는 것이 이롭다. 즉, 보호자 성령이 그들 마음에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재반 때 부산에 있는 수녀원에 8박 9일 피정을 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했던 시간이었는데요. 커피 카누 있죠. 그걸 하루에 한 8잔, 10잔 정도 마셨어요. 아침 먹고 마시고, 일어나자 마시고, 점심 먹고, 중간중간에 마셔서 그렇게 많이 마셨는데 이 커피의 썬 맛은 불편한 스트레스의 기분을 전환시켜줍니다. 10일 정도 마셨더니 더 이상 커피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피정 후에 영육성 식도임 진단을 받고 한 6개월 정도 고생했어요. 약을 먹었는데요. 이 시기 저희 피정 지도 수녀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성령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성령께 의탁하라고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조배실에서 2회, 3회 정도 묵상하고 아침 기상 후에도 묵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성령과 성령님과 대화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기상 후에 조배실에서 마음을 가라앉힌 후 조용히 내 안에 성령께 외쳤습니다. 성령님, 당신은 제 안에 계십니다. 그 적시 마음의 평화가 왔습니다. 늦게 졌어요. 이전부터 내 안에 하느님과 대화를 많이 했지만 이때부터 하느님, 특히 성령님께 좀 더 확신을 가졌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느님, 예수님뿐 아니라 성령 또한 한 하느님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고 듣고 계셨으며 인격체로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부르자 인의 어둠인 스트레스 온갖 부정적인 감정은 성령께 자리를 내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시작하면서 성령 기도 있죠.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오 하고 이를 시작하면서 성령께 기도를 바칩니다. 오늘은 성령께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온 마음을 맡겨보도록 합시다. 근심은, 온갖 걱정은 성령께 자리를 내어줄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 예수님께서 보금에서 말씀하신 우리의 보호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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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